이렇게 생긴 엘리먼트를 수평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싶다고요? 가운데 정렬도 하고 싶다고요? 화면이 커졌을 때 빨간색만 자동으로 커지게 하고 싶다고요?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CSS 플렉스박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CS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SS가 처음이라면 제 수업을 먼저 보시고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플렉스박스로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일 중에 하나는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플렉스박스로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정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목록을 만들어 볼게요. 본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요소를 좀 잘 볼 수 있게 CSS로 테두리로 지워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아래에 여백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ol이 마진값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마진값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요. 저기 있는 ol과 article을 수평으로 나란히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ol과 article을 감싸는 부모가 필요한데 그 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컨테이너에 또 색깔을 줘야겠죠. 이제 플렉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플렉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식의 부모 엘리먼트에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평으로 배치됐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각각의 엘리먼트의 높이가 똑같아졌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길게 늘려 볼게요. height를 한 300, 100세 정도 늘려 보니까 각각의 엘리먼트의 높이가 같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플렉스에 대한 첫 번째 인상으로 삼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더 많은 기능이 있고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지만 편협한 건 차차로 교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요. 이 각각의 요소의 크기를 지정하고 싶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 ol의 경우에는 100px을 갖고 오른쪽은 200px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ol에게 width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flex-basis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좋은지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우리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태 100px을 주게 되면 이 컨텐트들이 흘러가는 배치된 방향으로 100px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자, article에게는요. flex-basis 200px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200px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lex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정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저 빈 공간을 저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컨텐트를 가운데에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flex의 속성은 justify-content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center로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자식 요소들이 화면 가운데에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end로 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능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flex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기본적인 htm의 골격을 한 번 빠르게 짜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엘리먼트를 만들었고 각각의 색깔을 입혀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의 디스플레이를 flex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도 줄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flex는 굉장히 유연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된 이유는 flex의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디스플레이를 flex로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속성은 무엇이고 그 속성의 디폴트 값은 무엇인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주아주 중요한 속성이요. flex 디렉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기본 값은 row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row 말고 다른 값이 뭔지 궁금하다면 컬럼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컬럼이고 이게 row예요. 그런데 이 컬럼이냐, row냐에 따라서 이후에 나오는 속성들이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카피를 하나 뜨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피를 해서 컨테이너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요. 이 첫 번째 컨테이너에게는 row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하고 두 번째는 컬럼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row에는 flex 디렉션을 row로 주고 컬럼에게는 flex 디렉션을 컬럼으로 줘서 두 개가 다르게 다른 디렉션을 갖게 만들었고 이 각각이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마진 값을 추가해서 조금 보기 좋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flex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된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flex 디렉션이에요. 자, 제가 하는 말 따라해보세요. 자, flex 디렉션이 row면 하나의 행에 자식들을 수평으로 배치한다. 자, flex 디렉션이 컬럼이면 하나의 컬럼에 자식들을 수직으로 배치한다. 그래서 이 row냐 컬럼이냐 라고 하는 저 의미가 상당히 헷갈리고 흔들릴 수 있는데요. 예, row는 행이니까 행의 방향으로 배치하면 수평으로 배치되는 거고 컬럼은 열이니까 열의 방향으로 배치하면 수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그 이미지를 그린다면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우리가 flex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컨텐트를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치하는 기능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정상이에요. 하지만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컨텐트들을 이 끝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컨텐트들도 이 끝에다가 배치하는 걸 하고 싶다. 자, 그때 사용하는 속성이 뭐냐? justify, 정렬하다 이런 뜻이 있죠. 컨텐트, 즉 컨텐트를 정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end로 하면 우리 컨텐트가 흘러가는 방향의 끝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조금 혼란스럽죠? 자, 이 혼란스러움에서 길을 잃지 않고 헷갈리지 않으려면 개념을 하나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에는요. 이 컨텐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흘러가죠. 맞아요? 자, 그리고 디렉션이 컬럼인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흘러가죠. 자, 그래서 로우인 경우에는 메인이 되는 축을 주축이라고 하고 수평인 거예요. 그리고 컬럼인 경우에는 메인이 되는 축이, 주축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수직인 방향을 우리는 교차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그 속성은요. 주축의 배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헷갈린데 여러분, 이 컨텐츠들의 배치 justify content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justify content가 기본적으로는 start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이 밑에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justify content를 end로 하면 얘가 끝나는 방향인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돼요. center를 하면요.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mdn에서 justify content를 찾아보면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속성들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예제에서 한 번 몇 가지를 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ustify content가 기본적으로는 star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봉값이 실제로는 다른 건데 스타트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end라고 하면 뒤에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로 하면 center니까 가운데에 배치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수평이건 수직이건 배치할 때 이 justify content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자식들이 서로 적당한 간격을 떨어뜨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간격을 주는 옵션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스페이스를 주겠다. 어떻게? 음... around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사이에 간격을 줘서 그 간격만큼 떨어뜨릴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더 있으니까 매뉴얼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justify content는 정리하고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축이 아니라 교차축 방향으로 배치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잘 보시면 교차축 방향으로 화면 전체를 쓰고 있어요. 그죠? 얘도 교차축 방향으로 화면 전체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align items 끝에 S입니다. 가 스트레치 값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칭 하면 이렇게 쫙 늘리는 거잖아요. 이 교차축 방향으로 쫙 늘리는 늘리는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이렇게 화면 전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 교차축 방향으로 이 컨텐츠들을 자기의 부피만큼 위치하게 하고 싶다. 시작되는 부분에 그럼 이거를 스타트라고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일단은 컨텐츠의 크기가 스트레칭이 안 되고 있죠. 자기 크기만 해줬죠. 자, 그리고 얘는 교차축이 이렇게니까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얘는 교차축이 이렇게니까 여기가 시작점인 거죠. 자, 이걸 AND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ND 자, 교차축이 이렇게니까 여기가 AND고 교차축이 이렇게니까 여기가 AND인 거죠. 만약에 가운데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센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차축과 이 주축 모두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이 justify 컨텐츠도 센터로 하시면 그 어려운 가운데 정렬을 매우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자, 우리 정리할까요? 주축은 justify 컨텐츠 교차축은 align items justify 컨텐츠는 주축 align items는 교차축이다. 자, justify 컨텐츠와 align item은 일단 비활성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볼 거는요. 각각의 자식 엘리먼트의 주축 방향의 크기를 지정하려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인가요? 얘의 주축 방향은 폭이죠. 얘의 주축 방향이라면 각각의 엘리먼트의 높이겠죠. 자, 그것을 지정하는 방법 뭐냐? flex-basis 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원에게는 flex-basis 를 한 30 픽셀을 줄까요? 그리고 투에게는 flex-basis 를 60 픽셀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투가 60 픽셀만큼 여기도 60 픽셀만큼 주축 방향으로 커졌죠. 자, 그리고 3도 flex-basis 이렇게 하면 주축 방향으로 90 픽셀만큼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flex-basis 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면요. 이렇게 여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밑에도 여백이 있죠. 그러면 이 여백을 그냥 둘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여백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자식들이 이 여백의 크기만큼 커져서 이 여백을 남김없이 사용하게 하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뭘 쓰냐? flex-grow 여백만큼 커지게 하는 정책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로우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베이시스는 일단 주석 처리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한테 1을 주고 밑에 있는 얘한테는 2를 주고 밑에 있는 얘한테는 3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1대 2대 3으로 비율만큼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 flex-grow 에요. 자, 그러면 flex-베이시스와 그로우는 어떤 관계냐? 이 두 개를 같이 쓰면 좀 복잡해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베이시스부터 살리고요. 자, 그로우는 0을 줄게요. 0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죠? 자, 여러분이 flex-grow를 지정하지 않으면 걔는 기본값이 0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얘 이 끝에 있는 3에게 1을 주면 어... 나머지 여백을 3가 다 가져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1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3만 커졌죠? 밑에도 마찬가지. 만약에 2와 1을 주면요. 여백을 반으로 나눠서 2랑 3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죠. 자, 그게 그로우입니다. 그로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로우도 이렇게 주석처리를 좀 하고요. 그로우는 여백이 풍요로울 때 분배하는 정책이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화면이 이 베이시스를 제가 한 150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줄여 볼게요. 자, 여백이 지금 없죠? 그리고 더 작아지면 여백이 부족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잘 보시면 이 컨텐트 크기만큼 균등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백이 없는 이 보릿고개를 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각출을 시킬 것인가 그걸 지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나머지는 각출하지 말고 3만 부족한 여백만큼 뱉어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여플렉스 쉬링크 쉬링크는 줄어들다라는 뜻입니다. 기본값은 1이에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기 때문에 1대 1대 1만큼 각출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얘를 음 여기 있는 1을 0으로 하고 2도 0으로 하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 1과 2는 자기의 크기를 유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자, 작아집니다. 3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작아지면 그냥 화면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쉬링크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따라하세요. 자, 베이시스는 기본 크기를 결정한다. 그로우는 남는 여백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쉬링크는 부족한 여백을 어떻게 각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자, 그리고 다음 개념 배우기 전에 우리 이거 크기에 대한 이 친구들도 비활성화해서 작동하지 않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여백이 없어지면 그냥 화면 바깥쪽으로 자식들이 뛰쳐나가요. 그렇죠? 이 밑에는 보여드리기가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화면이 부족하면 줄바꿈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다가 플렉스 랩 이라고 하고 랩 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작아지면 어때요? 짠 하고 줄바꿈이 되고 짠 하고 줄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없거나 없으면 얘는 노 랩이에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화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죠. 만약에 이 수직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 하이트를 제가 한 100으로 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백이 없으니까 주축 방향의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차축 방향으로 새로운 축이 하나 더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축 방향으로 여백이 없으면 교차축 방향으로 축이 하나 더 추가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블랙스박스 정말 좋죠? 블랙스박스로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말로 방문해 주세요. 후속 수업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